아버지, 또 누군가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내가, 내가, 나는 내가 너무너무 끔찍해 죽겠어 아주. 심장이, 심장이 딱딱해졌으면 좋겠어 아버지. 삼순아, 아버지는 심장이 딱딱해져서 죽었잖아. 심장에 피가 흐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좋아하는 남자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아버지는 우리 셋째 딸 심장이 튼튼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그러니 그렇게 좋아? 응, 좋아. 미치도록 좋아해. 바람 들려나서는 누가 그렇게 좋아? 개우아, 아버지 참. 말이 좀 그렇다는 거지. 얘기는 해 봤어? 네가 미치게 좋다고. 아니. 아이씨, 녀석. 그런 말도 못하면서 징징 짜고 있어? 가서 얘기할까? 그럼, 해 보지도 않고 후회할래? 아이씨, 싫다고 그러면 원래 창피하잖아. 창피하긴 인마. 인생 뭐 별거 있어. 싫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라. 한 번 먹여주고 오면 되지. 안 그래도 내가 아까 한 번 확 먹이고 왔잖아. 그놈이 나한테 그냥 맨날 먹거든. 꼭 그놈이 극해 맞을 짓을 해요 나한테. 내가 완전 밥이잖아. 욕감을 떨어요. 안 그래도 너 ens boats을 별로 안 오고 왔어. 오, 야. 이 날, 다. 그 날 사이특복을 보내주세요. 또,inda. 뒤집어.